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의 종류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라는 것은 실업자들을 채용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함께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임금을 주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 형태들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인데요. 네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근로시간이 아주 장기와 장시간으로 많았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교대제 도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대제를 확대, 2교대를 3교대로 한다든지 3교대를 4교대로 한다든지 하는 식의 교대제 도입 확대에 따른 지원금, 또 일자리 순환제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교육이나 또는 안식년 같은 형태를 통해 장기, 적어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서 통상 기업들에서 한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자기 개발을 위한 안식년제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사기업체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자리 순환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늘렸다 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 이 4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죠. 순차적으로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된 거에 따라 실업자를 고용해서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 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특히 이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연관된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은 예, 여기 소개되는 대로 2018년 그리고 50일 미만은 2020년 우리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202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요, 취업기칙이나 협약 등에다가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함께하는 거에 따른 인원을 좀 증가시키겠다라든지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적어도 3개월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에서만 근로시간을 운영한다든지 또 단축 후에 단축 이전 3개월보다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한 명만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관한 관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야 되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이 돼야 되는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얼마만큼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추가로 채용됐으니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겠죠. 따라서 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들이 있고요. 반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조정하다 보니 급여가 깎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 깎인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존해 주는 형태들이 있는데 제조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을 나눠가지고요. 제조업이 80만 원, 기타업종이 40만 원, 면합니다. 비제조업들은 1년간, 제조업들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임금 보존 금액은 4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2년, 비제조업은 1년이고 특히 이제 주 근로시간 단축을 더 빨리 6개월 이상 조기 단축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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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